다시 한번 대기실에 나타난 봄인 예은입니다 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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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은씨 뭐하는거에요? 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이 바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용차 용차 어떤 분들이죠? 바로바로 데이식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민희 5집으로 돌아온 데이식스 기다리셨을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 데이식스가 7개월만에 여름과 시원한거가 어울리는 앨범 더 북오버스 그래비티로 돌아왔습니다 네 와우 이번 컴백 준비기간이 좀 길었던거 같은데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음악과 앨범을 들려드리기 위해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어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우리 앨범 데이식스 더 북오버스 그래비티를 더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데이식스는 우리 MC 예은씨와 특별한 인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곡인 슈 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고 또 지금도 대성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대성하셔서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뮤직비디오는 누구랑 찍으셨나요? 아 요번에는 저희끼리 다섯명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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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